여기 있는... 오! 미끄러지다! 미끄러지! 우와! 애니멀로우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우TV의 테드! 디킨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중계 2편이죠! 악상 마시죠! 중계 2편인데 저희가 야간 탐허를 갔다가 몰계를 잡으러 야간 탐허를 갔다가 몰계를 왜 잡으러 갔죠? 군용하는 물고기 때문에 갔었는데 몰계를 야간에 잡기 쉬워서 갔다가 이 장면을 한번 중계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계를 왜 하게 됐냐면 이 몰계를 잡으러 갔다가 몰래 몰계를 잡으러 갔다가 멸종위기 2급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인지는 중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네! 여태 양평의 한 하천이죠? 저희가 자주 가는 하천 중에 하나죠! 네! 장마 직후라서! 와! 저때 좀 빡세 있어요! 아 맞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간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고기들이 어디 떠있나 확인했던 모습이고요 저렇게 보아 아래에서는 피렘이나 가이견이 많이 나왔죠 저렇게 그냥 긁기만 했는데도 피렘이 가이견이 많이 나왔죠 와! 지금 많이 놀랐습니다 빨리 오세요! 가까이! 장마 직후에 보아에 피렘의 스컷이 잡혔습니다! 그 와중에 우렁이가 산란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산란! 와! 진짜 너무 놀랐잖아요 네! 진짜 놀랬고 아이 색깔 때문에 테드님이 어! 뭐야 이거! 처음에 이게 막 세균인 줄 알았잖아요 그쵸! 아래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 목표정 몰게를 잡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몰게는 이렇게 약간 야간에는 둥둥둥둥 이렇게 좀 멍청한 느낌으로 떠다녀서 네! 디케이가 좀 잡기에는 좀 수월했죠 맞습니다! 낮에 주간에는 좀 잡기 힘들어요 아! 몰게 사냥꾼이 되어가고 그래서 일부러 야간에 간거군요 네! 몰게 사냥꾼이 되어갔다고 매트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슥슥 떠요 맞아요! 동사리 동사리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냥 저렇게 쓰읍 근데 저러는데 잡히더라구요 그쵸죠 붉을 이렇게 쉽게 잡을지는 몰랐는데 네! 이 친구는 귀여운 돌마자입니다. 돌마자도 데려왔죠? 네, 두 마리. 그냥 이렇게 하면 잡혀요. 돌마자는 얼굴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얼굴이 귀여운 돌마자. 물도 그렇게 안 추웠어요. 안 추웠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네요. 유목 주웠어요. 아, 맞아요. 저희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는 나무들 채집해서 넣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번 아크릴슈 엎었을 때 그 얇은 유목을 여기에서 주워온 겁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풀로 숫자로 저렇게 뽑고요. 뽑은 다음에 흔들어주거든요. 그냥 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 장면이 뭐죠? 드디어 멸종위기 2급이 잡힌 장면이라 네, 맞습니다. 제가 약간 멍 때리고 있던 거였어요. 아, 이게 뭘까? 테드님이 가까이 오시죠. 네. 바로 멸종위기 2급 한강납주를 잡았고요. 저번에도 낮에 한번 잡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예쁘잖아요. 잠시만요, 물 한번 더 해볼게요. 순간적으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각지부모나 이런 것도 아니고 확실히 저희가 그 자리에 동정을 했죠. 그 바디에 지나가는 그 색깔 자체가 약간 푸르스름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딱 한 쌍이 잡힌 것 같아요. 처음에 일단. 진짜 예쁘더라고요. 좀 약간 데리고 오고 싶었잖아요. 너무 예뻐서. 아, 네. 아시다시피 놔줬습니다. 진짜 큰일 나잖아요. 보호종은, 보호종은 사육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한 쌍 잡은 뒤에도 계속해서 잡았어요. 아, 저 푸르스름한 거. 저 완벽한 수컵. 진짜 크기도 컸었죠. 네. 이야.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예쁘다. 진짜. 와. 네, 여러분 여기가 체형이. 딱 다부신 체형이. 앞이 좀 약간 땡땡해 보이고 아, 맞아요. 얇아지는 느낌. 조개도 제가 잡았죠. 상당히 많이 잡았죠. 거의 한 10초 만에 한 주먹만큼. 한 자리에. 또 제가 좋아하는 거라 많이 주워줬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주울 수 있었는데. 진짜 많이 해요. 후리시 비치고 카메라를 하느라 좀 쉽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몰게들을 뜨는 장면이고요. 몰게 이날 몇 마리 더 잡았죠? 열 마리? 열 땐 마리 더 잡았어요. 네. 맞아. 꼭짓을 잡혔고. 자, 여러분. 꼭지 좀 큰 걸 발견했는데. 입에, 이거 그때. 입에 꼬리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꼬리가 있었죠. 사냥 직후에 개체를 잡았어요. 예. 입에 꼬리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자기가 먹은 네. 꼬리 보이시잖아요. 예. 입에 꼬리가 나와있죠? 네. 저희가 앞선 그 아크리스 9편에서 몰게의 군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여섯 마리 밖에 없어가지고 야간 채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열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수조에 넣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넘어가시죠. 자, 야간 탐허 때 어땠었었죠? 야간 탐허 때 전 처음 해봤거든요. 저도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 해봤는데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밤이다 보니까 프레시피슘 둥둥둥 떠다니는데 역시나 피렘이나 관련 애들은 불만 가도 탁 도망가버리고 해서 좀 어려웠고 이런 몰게나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잡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전 탐허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장마 후의 보 아래는 긁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의 갈견이 갈견이가 좀 많이 잡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쏟아져 나왔었고 일단 이 장소는 아까 멸종이기종이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 장소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양평 어느 한 하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왔죠? 아 맞아요. 몰게를 넣어준 상태입니다. 아 진짜 예뻐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군용하는 물고기를 좀 좋아해서 상당히 예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이 사실 자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뜰채 뜰채도 한두 마리 두세 마리씩은 꼭 잡혔거든요. 같은 지역 범위 내에 있다 라는 것들은 자연에서는 알 수 있었는데 일단 뭐 전체 모습이 이렇구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타고 있어요. 맞아요. 얘네들만 봐도 사실 좀 안심심해요. 아 진짜 그냥 이 아크릴 수조에 있는 고기들이 이렇게 군용하는 모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확실히 어항은 일단 좀 크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뭘 습성을 보려고 해도 네. 네. 거의 다 이제 있죠. 군용하는 물고기 활발한 물고기들 다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야간 탐허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정 몰계를 잡아와서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군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탐허 중에 어 멸종위기종 한강 낙줄게도 봤는데요. 상당히 예뻤습니다. 실물로 진짜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예뻤고 일단 낙줄게 쪽이라 각시붕이나 이런걸 비슷한 듯 하지만 저 납작해요. 약간 킹줄 낙줄게 느낌이라고 체형이 한데 확실히 그 특유의 체형이 있다. 그래서 와 다음에 보호종이 풀리면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편의 캐스터 애니물로TV의 테드 해설의 디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니물로TV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